오우 색깔이 이쁜데 이런데 천천히 좀 해줘 차선은 마지막으로 앞뒤로 좀 더 앞뒤로 왔다갔다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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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앞으로 가갖고 그 정도 거리 그래야 걔가 수축이 될거야 좀 많이 당겨도 돼 이제 오케이 그런 정도의 속도 그러면서 꼼꼼하게 칠해줘야 색깔이 다 고르게 칠해줘 좀 더 앞으로 너무 멀어 차 칠할때는 좀 더 앞으로 가까이 가야돼 조금 더 천천히 아 그 정도 됐어 방금처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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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ortant